반갑습니다. 시공스톡라이터 안예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화상기환 OST 파트 2 만개화의 가창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초대형 웹툰과 협업하게 되어서 영광스러운 마음이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웹툰과 결이 같은 사극 발라드고요. 제가 청소년기에 너무너무 사랑했던 뮤지션이신 키비 님께서 작사를 해주셨는데 매화가 폈다가 졌다가 이런 꽃의 비유를 해가지고 아련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흩날리는 꽃잎이 되려하네 쏟아진 향기 따라 채우려네 들어볼게요. 저는 이 곡을 처음 받아서 들었을 때 첫 부분이 되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부분부터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춤을 추며 피워내는 만개한 꽃잎 사이 쏟아진 향기 따라 채우려네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고 화상기환과 만개화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